Telling story. Some artists use illusion. 몇몇 예술가들은 착시를 사용했습니다. To tell story. 어떤 이야기를 말하기 위해서. 이 투부정사도 목적용법으로, 그러니까 이 화가가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 그걸 이야기라고 한 거야. Sometimes, 때때로는 they hid messages in their pictures so well that. 여기도 so that 용법이 들어간 거예요. 매우 뭐뭐해서 뭐뭐하다. 그들은 그림 속의 메시지를 매우 잘 숨겨서, we might miss them. 우리는 아마 그것들을 놓치게 될 겁니다. Even when they are right before our eyes. 심지어는 그것들이, 그 메시지들, 그것들이 우리 눈 앞에. 이럴 때 right은 바로, 이럴 때는 있다 라고 해석해줘야겠죠. 심지어는 그것들이 바로 우리 눈 앞에 있을 때에도 그것들을 놓칠 겁니다. Here is a picture of two men. 여기, 그림. 두 남자의 그림이 있습니다. 또 존재 구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there is, there are에서는 거기에 라고 해서 안 하는데, here이 붙을 때는 보통 여기에 라고 해서 그래. Between them. 그들 사이에는, 여기에는 원래 영어는 주어로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전명구로 시작하고 있지. 전치다 더하기 명사. 그래서 도치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동사고, 얘가 주어가 아니라 얘가 주어가 되는 거야. 자, 많은 평범한 물체들이 있다. 그것들, 그들 사이에는 많은 평범한 물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물체인데, 또 명사 되니까 또 꾸며줘야 돼요. 근데 이 안에도 또, so that 꾸미는 거예요. 매우 뭐뭐해서 뭐뭐하다. 그래서 매우 사실적으로 보여서, Even the smallest detail can be detached. 심지어 가장 작은 세부 상황도, 수동 텐에 감지되어질 수 있다. V1, V2라고 하자. 그래서 매우 뭐뭐해서 뭐뭐한, 그러한 많은 일상적인 물체들이 있습니다. If you look at the picture closely, however, 그러나 너가 그 그림을 세밀하게 바라보면, 아까 룩 다음에 앳이 없을 때는 뭐뭐해 보이다. 앳이 있으면 보다. 네가 그 그림을 아주 세밀하게 바라봐 보면, You will see a strange form at the bottom center.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이상한 형태를. 아래쪽 중심부에. Can you tell what it is? 너는 말할 수 있겠니?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다라는 뜻이야. It is in fact. 사실 그것은 secret message. 비밀 메시지다. 그래서 이렇게 또 꾸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동사가. 예술가가 숨겨놨다. 그림 속에 숨겨놓은 비밀 메시지다. He distorted the shape of a common object. 그는 평범한 물체의 모양을 왜곡하였다. 자, 뭐하기 위해? To make it harder to recognize. 그것을 깨닫기에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 자, 투부정사, 목적, 뭐뭐하기 위해서. 근데 make가 5형식으로 사용된 거야.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보호. 그래서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게 만들기 위해. 그럼 이 투부정사는 뭐냐? 이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형용사를 꾸미는 형용사를 꾸밀 때는 정도 용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해석은 뭐뭐하기에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recognize 하면 깨닫다, 식별하다, 식별하기에 더 어렵게. 그걸 만들기 위해 평범한 물체의 모양을 왜곡하였다. It can be identified. 그것은 식별되어질 수 있다. 수동태지. 자, 언제? Only when it is viewed. 여기도 수동태네. 오직 그것이. 뷰는 바라보다는데 수동이니까 바라봐지다. 그것이 바라봐질 때만. From a specific angle. 특정한 각도로부터 바라봐질 때만 식별되어질 수 있다. To catch the message. 그 메시지를 붙잡기 위해. 그러니까 메시지를 찾아보기 위해. 라는 뜻이겠죠? 투부정사 맨 앞에 가면 목적이야. 뭐뭐하기 위해서. 자, 여기는 명령문이네. 자, look for the arrow on the right of the picture. 그 그림 오른쪽에 화살표를 찾아봐라. Then, 그리고 나서는 view the picture from that angle. 그리고 나서는 그 그림을 봐라. 이것도 명령문이에요. 자, 그, 여기에서의 됐은 그 라고 해석하는 지시형이소야. 그 각도로부터. 자, with your nose directly against the paper. 너의 코와 함께. 직접적으로 종이에 된. 이럴 때 어게인스트는 모모에 기댄. 근데 기댄이라고 해석하기는 좀 그렇고. 모모가 코를 종이에다가 딱 붙여가지고 본다는 얘기가 된 거야. 그래서 직접적으로 종이에 기대진 너의 코와 함께 그 각도로부터 그 그림을 봐봐라. and the secret message. 자, 명령문 다음에 end가 나오면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면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자, 봐봐라. 그러면 비밀 메시지가 나타날 것이다. it is a skull. 그것은 해골 바가지다. spread out. pp에요. 펼쳐진. 펼쳐진 해골이다. the skull was a reminder of death. 그래서 그 해골은 죽음을 상기시켜주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 콤마 들어가면서 동격으로 해서 들어간 거야. 동격은 명사를 명사로 설명해 주는 거야. 죽음에 대해 상기시켜주는 거야. 그게 뭐냐? 흔한 주제야. 르네상스 예술에서. it stands for the short meaningless nature of life. 그것은 상징한다. 의미한다. 짧은, 의미 없는 본질, 삶의 본질을 의미한다. 상징한다. and the artist must have painted the skull. 그리고 그 예술가는 그 해골을 그렸음에 틀림없다. 자, must have pp 하면은 뭐뭐 했어야 했다가 아니야. 과거로 해석을 하는 건데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 자, 그래서 그 해골을 그렸었음에 틀림없다. to remind us that 자, 투부정사 또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야. 뭐뭐 하기 위해서. 자,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근데 remind 동사는 4형식이 되고 그래서 갑목, 여기가 직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뭘? 대절을. we will one day die. 우리는 언젠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The artist, however, may not have want to frighten the viewer. 그러나 그 예술가는 아마 자, want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붙으면 합쳐서 해석하라 그랬어요. 그죠? 여기는 이제 조동사, have pp. 아마 뭐뭐 했었을 것이다. 자, 놀라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부정이니까. 자, 그 관객들을 with direct an image 너무 직접적인 이미지로 놀라게 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그 메시지를 숨겼을 것이다. hide는 여기서 a and b 이거는 과거 시제 동사로 쓴 거야. the painting probably hung on a wall right beside the stair. 그래서 그 그림은 아마도 걸렸을 것이다. 이게 행이 원래 매달다인데 여기서 보면은 뒤에 목적 없이 전면구가 와 있거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러니까 목적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가 자동사로 사용됐다는 얘기고 이 자동사로 가끔가다가 타동사가 사용될 때는 수동 느낌 나게 해석해야 돼. 그래서 행이 헝은 행의 과거시대 동사고 원래 매달다인데 그러니까 매달다가 아니라 매달 걸렸다 정도로 그래서 그 그림은 아마도 벽에 걸렸을 것이다. 그 계단 계단 바로 옆에 right 바로 이럴 때는 자 뭐하기 위해 so that 접속사죠? 뭐뭐하기 뭐뭐하도록 뭐뭐하기 위해서 원래 뭐뭐하도록이 정확한 해석이야. 그래서 the viewer 보는 사람이 while coming down 내려오는 동안 could see 볼 수 있도록 그 해골을 그것의 원래의 모양으로 그러면 계단을 내려오면서 보면 해골 그 모습 그대로 보이는 그림이 되는 거지